대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? 여수 시차로로 왔습니다. 바나나보트 타는데 용기가 대단하시는데 할 수 있죠? 예, 그럼요. 우리 회장님, 선배님. 예. 한 말씀하십시오. 아니, 여수가 좋아서 왔어요. 그래요? 예, 선배님은요? 아이, 좋아서 왔지. 바나나보트 처음인데 어때요, 누님? 설레네요. 그래, 선배님은요? 아, 예. 보트 한번 타보려고 해요. 예, 선배님은요? 바다가 좋아서 왔습니다. 예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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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오늘은 여수 몽돌 해변에 왔습니다.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. 여수 몽돌 해변에 왔습니다. 예, 무슬목 몽돌 해변에 왔습니다. 바나나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. 바나나 보트이죠? 75살입니다. 여기 타신 분들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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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수 씨 무슬목 해변에 왔습니다. 바나나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. 그런데 아주 이른 넘으신 분들이 아주 젊은이들 보지 않게 바나나 보트를 즐깁니다. 예. 오늘 무슨 일을 하셨어요? 오늘 저 바다나 보트 사람들 태워주는 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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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죠? 네. 많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요? 여기 좀 알려주십시오. 홍보. 여기 저희 동백골은 저희 카페도 있고. 네. 바로 옆에 매점도 있고. 저희 슈트 대여도 따로 하거든요. 그래요. 해수욕장이니까 바로 옆에도. 네. 사람들 아기들이 다시 놀 수 있고. 저희 플라잉피쉬나 왕클 바나나. 밴드웨이건 있고. 세트스티도 있으니까 많이 받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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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